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2월 10일 화요일 방송입니다 특별한 일들이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며칠 사이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연결하다 보면 한반도 상당히 위중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최근의 움직임들입니다 11월 23일 그리고 27일부터 30일 사이 12월 2일부터 6일 사이에 미국은 계속해서 공군기와 해군정찰기를 한반도 상공과 인근 해역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북핵 및 icbm 대륙간 탄도탄 탐지를 위해서 특수정찰기를 계속해서 한반도 상공에 파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월 3일날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12월 4일날 강경하 외교장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에 전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12월 7일날 강경하 장관은 오산 미 공군기지를 방문했습니다 12월 7일날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서 30분간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7개월 만에 이루어진 그런 전화통화였습니다 미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 정상 간의 통화에 대해서 두 정상이 한반도 현안들과 북한과 관련된 정계사항들을 논의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양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이 위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만 열면 평화를 외치던 청와대의 입장이 위중하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를 요청할 정도면 한반도 상황에서 뭔가 급격한 이상징후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ICBM 레드라인 침범입니다 연말에 비핵화 마감 시간을 앞두고 북한은 본격적으로 ICBM 대륙간 탄도유도탄 시험 발사 재개를 공식적으로 대내외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배랑 끝 전술로 미국에게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기서 ICBM은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탄도유도탄을 이야기하고 북한의 중심부로서 미 본토까지는 약 1만 5천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12월 7일 날 북한은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험이 진행됐다고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12월 8일 날 미국의 한 유력한 연구소는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 위성사진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에서 연소시험이 확실히 진행됐을 그런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타 ICBM이나 사실상 이와 유사한 무기에 대해서 액체 연료를 사용한 그런 엔진 시험을 진행한 것은 거의 확실시됩니다 북한은 엔진 시험의 성공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적인 그런 시험을 또 감행할 것으로 봅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을 압박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 바로 북한의 수뇌부들의 전략입니다 한반도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특수정찰기를 보내는 것도 추가적인 도발 증후가 있을 것으로 미국 당국이 파악하고 있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미국의 인내 그 한계선입니다 미국이 어디까지 참을 것인가 미국은 ICBM 시험 발사로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행동에 나설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행동에 나선다는 것은 한반도의 전쟁이 분위기가 고조됐던 2017년 연말을 여러분 연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미국은 실제로 군사 옵션을 아주 정교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부산의 미군 병원을 급하게 시설 개선을 할 정도로 전쟁에 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그런 상황을 잘 아는 한국군 관계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미국이 정말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구나 당시 그런 전쟁에 관한 정보는 한국에 대해서 일체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미국 군내 지휘부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면서 전쟁의 가능성 여부를 그냥 추측하였을 뿐입니다 2017년도 연말에 한반도 긴장과 전쟁 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미국의 레드라인은 대륙간 탄도탄 ICBM을 이용해서 북한이 미국 본토에 직접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시험 발사 재개 여부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미 본토 타격 가능성을 절대로 미국은 용인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미국 본토 방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레드라인은 북한이 그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용인하겠지만 대륙간 탄도탄을 이용해서 본토에 대한 폭격 가능성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순간 군사옵션에 동원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35세의 젊은이로 인해서 한반도는 또 한 번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말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